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부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데이터 A3셀부터 시작하셔서 H9셀까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고요. 입력하는 속도가 좀 느리시면 다른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에 데이터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셀 서식을 지정하는 5문항의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은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 굴림체 크기를 16을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 다음 밑줄을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A3부터 G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C16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16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를 X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셔서 테두리 탭에 가시면 대각선 방향의 테두리를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16부터 B16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A16 셀을 더블 클릭하셔서 합계 뒤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한자 키 누르셔서 문제 제시된 합계 선택하시고 한자 선택하시고 변환을 클릭합니다. A4부터 A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 상자에다가 비품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E4부터 E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신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의 오른쪽 형식에다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 또는 0을 입력하시고 연이라고 입력합니다. 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니까 한 글자는 생략하고 입력하셔도 되고 직접 큰 따옴표 처리해 주셔도 됩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요 F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구분이 수입이면서 라고 되어 있네요 뭐뭐이면서 엔드함수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구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구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 구분이 수입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함수 이름 엔드 입력하신 다음 첫번째 조건이 있는 구분의 첫번째 데이터 B4를 클릭 F4를 눌러서 B10에 있지만 4567 행에 미친 달라집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그 값이 수입입니까? 라고 문자 처리하시구요 신표 다시 총 교역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F4 셀을 선택하시고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F10은 고정하고 4567 행의 위치는 다르게 하신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만에 해당한 숫자를 0을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가로 탔습니다. 두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화면을 살짝 크게 해서 함수식을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엔드 함수는 조건이 여러개일 때 여러개 조건에 모두 만족할 때만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B열이 입력된 데이터가 수입이고 F열이 입력된 데이터가 2만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색깔입니다 글꼴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셔서 구분값 그 다음에 총 교역액을 확인해 보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점수의 순위를 구하여 반 배치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반 배치표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반 배치표에 보니까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한 다음 그 순위 값을 가지고 1등부터 2등까지는 A반 3등부터 4등까지는 B반 5등 이상은 C반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참조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랭크점 EQ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할까요 C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RANK.EQ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안쪽에 함수 인수를 마법사를 통해서 함수 마법사를 참조하실 때는 함수 삽입 누르신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두 번째 리퍼런스 본인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순위를 구할 때 점수가 높은 점수를 1등으로 처리할 때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합니다 0 또는 생략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등부터 6등까지 순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순위 값을 가지고 반배지표에 가서 찾아올 거고요 표는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1등부터 2등, 3등부터 4등, 5등부터는 2등, 5등, 5등, 5등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조하는 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 오는데 그냥 두 번째 열에 2라고 넣지 않고요 colum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2라는 숫자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C3에 커서를 갖다 놓구요 등호 다음에다가 VLOOKUP이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VLOOKUP 더블클릭,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그 다음 함수 삽입 누르시면 VLOOKUP에 해당한 함수 마법사 창을 띄울 수 있고요. 찾을 값은 랭크점 EQ함수를 통해서 순위는 9에 낮고 참조할 표는 반배치표가 있는 E3부터 FO 영역을 선택,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오셔서 E라는 값을 구하셔야 하는데 E라는 값을 COLUM 함수를 통해서 구하겠다. 그러면 COLUM이란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마법사를 사용하실 때는 함수 이름을 직접 다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COLUMN 입력하시고 함수에 대한 가로 열고요. COLUM 함수는 인수를 넣지 않고 가로를 닫으시면 현재 작업하는 열이 있는 ABC, 그래서 세 번째 열입니다. 라고 3이라고 구해지고,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2가 구해집니다.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COLUM이란 함수에 안쪽에 인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현재 작성하는 데이터 열의 숫자가 구해지는데 그 숫자는 C열이니까 3이라고 구해질 거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하기 때문에 숫자 2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마이너스 1을 하지 않고 COLUM 함수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COLUM 놓고 그냥 현재 작업하는 B열의 B3을 선택하신다던가 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럼 두 번째 B열의 데이터는 2입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방법은 COLUM 함수만 사용하셔서 숫자 2를 구하시면 되고요. 현재 열의 C열에서 세 번째 열에서 하나를 뺀 2를 넣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2에 오셔서요. 평점 계산식을 참조하여 계산하여 평점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태 점수 곱하기 40% 더하기 실적 점수 곱하기 30% 그 다음에 연수 점수 곱하기 30%입니다. 일단 함수는 if error 함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곱하고 더하는 문제의 선프로덕트 함수가 제시가 되지 않네요. 그냥 직접 입력할게요. 근태 점수 곱하기 그냥 40% 더하기 그 다음에 실적 점수 곱하기 30% 더하기 연수 점수가 있는 바로 왼쪽을 클릭하거나 방향키 이용하셔서 k3을 선택하고 곱하기 30% 라고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점을 구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밸류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갔더니 가라고 입력되어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에다가 40%를 곱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수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등호 다음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rror 라고 입력하시고요. 값에 오류가 있다면 저희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error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학년이 1학년이고 구분이 과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조건을 작성하라고 아니네요. a11부터 b12 영역 조건을 따로 입력하지 않고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a11부터 b12 영역을 이용해서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대 점수와 최저 점수를 구하는데 최대 점수 표시하고 가로 열고 최저 점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 dmax 함수 입력합니다. dmax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 함수 마법사 이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제목을 포함하셔서 모든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필드는 저희는 점수니까 평균에 가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 점수가 있는 d11세를 선택하고 조건은 학년이 1학년부터 구분까지 a11부터 b12까지 선택하고 확인 그럼 최대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다시 n% 연산자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가로 열고 다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n% 연산자 이용하셔서 최적, 최소값, 최적값 점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등호를 뺀 dmax를 저는 복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dmax 수식을 ctrl-c 그 다음 맨 뒤에다가 ctrl-v 하시고 dmax 대신에 dmin으로 수정하시면 안쪽에 들어가는 인수는 동일한데 함수만 다른 거라서 그분만 수정하시고 다시 n% 연산자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로 가로를 닫아주시면 최대 점수와 최저 점수를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최저라고 텍스트가 있어야 되네요. 다시 더블클릭해서 가로 열고 안쪽에다가 최저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문제에서 나와있는 표시 예와 같이 최대와 최저를 구한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는 표 4에서 현재 행의 번호를 이용하여 1,2,3,4,5로 번호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의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H12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로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R, O, W 로 함수는 안쪽에 인수를 넣지 않고요. 그냥 가로만 닫으시면요. 엔터 눌렀을 때 현재 행의 번호가 있는 12행입니다. 라고 12라고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1,2,3,4로 표시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마이너스 12를 하시게 되면 현재 행 번호에 11을 하시면 1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출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50만원 이하에 해당한 대출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sum if s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sum if s 그 다음 함수 삽입에 누르셔서 첫 번째 sum range는 학계를 구할 범위 대출 금액을 선택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대출 금액에 가서 다음 첫 번째 조건은 크거나 같다 3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다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또 동일한 대출 금액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조건은 이제 50만원 이하 작거나 같다 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같은 영역 대출 금액을 가지고 합계를 구할 거고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30만원부터 50만원 이하에 해당한 대출 금액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에서 8호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부분합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데이터 정렬입니다. 현재 전국연합학력평가표에 그림과 같이 선택 과목별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해서 문제에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C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가셔서 개요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합에서 그룹 8 항목은 항상 정렬하셨던 필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고요. 선택 과목별 모든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총점을 빼고요. 모든 과목이면 언어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언어, 수리, 외국어, 선택 1, 선택 2, 선택 3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일단은 모든 과목의 최대 값을 구할... 아 제가 합계를 구했네요. 함수로 안 바꿨습니다. 이렇게 부분합을 혹시나 잘못 작성했다 라고 하시면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해주시면 부분합을 취소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 합계가 아니라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최대를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셔서 최소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만 최소로 바꾸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출하는 체크를 해제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 값과 최소 값을 표시할 수 있고 값이 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하셔서 C열머리끌과 D열머리끌 경계라인을 더블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부분합 문제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두 번째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문제에서 현재 예제에서는 표 1, 표 2, 표 3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2에다가 전기, 수도, 난방, 온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항목은 더 있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항목만 평균을 구하겠다 라고 하시면 F4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항목에 전기라고 입력하고 엔터 수도라고 입력하고 엔터 난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온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F3부터 H7세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 평균 선택을 하시고 참조해 오셔서 표 1 전체를 범위 정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첫 번째 열이요. 왼쪽 열이 1월, 2월, 3월인데 여기에는 1월, 2월, 3월에 대한 데이터가 구할 건 아닙니다. 항목을 가지고 구하겠습니다. 라고 B3부터 D18세까지만 선택하시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의 평균 구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의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평균 계산인데요. 도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까요? 삽입에 가셔서 아니면 도형을 그리시기 전에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시고 도형에 연결하셔도 돼요. 저희 교재에서는 매크로 기록으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매크로 기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에다가요. 평균 계산이라고 입력합니다. 저희는 평균 계산이라는 이름으로 매크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넣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커서를 D15셀에 갖다 놓습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Average 탐매 수량이 있는 데이터 D5부터 D14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한 평균을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25까지 드래그하신 다음 평균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헬을 선택 그 다음 G4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4부터 H7까지 4, 5, 6, 7 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시고요. 평균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평균 계산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 값을 지우고 평균 도형을 클릭하시면 평균 계산 매크로 기록해 놓으셨던 게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A4부터 E4까지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홈에 가셔서 굵게 하겠습니다. 굵게 체육의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파랑 글꼴 색깔을 흰색의 배경 1로 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지정합니다. 흰색의 배경 1 이미셀 하나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하트를 선택하시고요. G9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G9부터 9, 10, 11, 12 드래그 하신 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매크로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흡니다. 지금 문제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게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 계산, 서식 지정이라고 하지만 텍스트에는 평균 서식이라고만 입력합니다. 보통의 문제는 매크로 이름과 텍스트가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처럼 텍스트가 다를 경우는 꼭 주의하셔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 작업은 미리 작성된 차트가 없네요.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의 시험에서는 작성된 차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초창기 커말에서는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또 문제 유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방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별로 이름을 선택할까요? A3부터 A12를 선택, 책임 보험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D12부터 F12까지 선택합니다. A3부터 A12, D3부터 F12를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시면 차트에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을 클릭하셔서 누적 세로 막대형을 클릭합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알트키를 눌러서 A14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A14, 오른쪽 하단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G30까지 그 길을 조절합니다. G30까지 그 다음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아 차트 제목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차트 제목만 선택하시고요. 요소 안 가셔도 돼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자동차, 보험, 계약,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글꼴에서 궁서체 쭉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굵게 글꼴 크기를 14로 합니다. 세로 갑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단위 천원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로축 제목은 가로 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천원을 선택하고 마우소른 쭉 축 제목 서식에 가셔서 크기밀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가로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옵션에 오셔서 단위 값을 기본을 200이라고 입력합니다. 범내를 선택하시고 범내 서식에 오셔서 위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에 있는 체육이 및 선에 오셔서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를 체크합니다. 다음 대인 대물 회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옆에 삼각형 누르셔서요. 데이터 레이블 옆에 가운데 맞춤이 맞겠죠.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면 막대 가운데에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차트를 작성하셨고요. 작성하신 차트와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